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ive by Pixi, 우리의 스튜디오에 함께하는 VIP 액세스 세계멘이었습니다. 모든 팬들과 listeners 정말 사랑하는 Live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VLIVE와 유튜브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앞의 VLIVE 그리고 유튜브 댓글 멤버분들이 직접 댓글과 닉네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VLIVE와 유튜브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VLIVE와 유튜브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의 Sayang, 저희도 너무 좋네요. 메시오는 노래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유리님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얼굴 쪽에서 찍히고있어. in. I didn't even know and realized that I was doing the point choreography while listening to their Live. 그럼 또 읽어볼까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망망이님께서 대박이야. 목소리 좋다. 진짜 좋은, 잘 들어요. 나이스. 그리고 이제 그 별 보러 가자 아님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소리별 보러 가자. 여기가 댓글이 있어요. 역시 짱픽시 최고다! 최고다! 픽시, 여러분은 최고예요. 여러분, 픽시의 멤버들에게 더 댓글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채널을 끝내고, 그런데 이번 코너는, 픽시와 진실 토크! 이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걸, 픽시와 진실 토크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편하게 대답해 주면 되고요. 앞에 OX 팻말, 대답하고 계시죠? 네! 그럼, OX 팻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우리의 트레이닝을 했을 때, 저희의 특정의 코드를 아는 건 위능을 알았지만, 연습생 시절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암호가 있었다. I think it's coming from that laugh. I think there's already the answer. OX, 하나, 둘, 셋! 있었구나? Oh, okay. Oh, it's divided. 다정, 엔디야, X, 엘라, half. 엘라씨는 반, 왜 반이에요, 이게? Why is it half?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암호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좀 진실된 토크를 많이 했어가지고 무지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저희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So, they hear mentioned they just talked very honestly to one another even when they were trainees so there was not much of like a passcode. How about 새별? 새별씨는 어떤 암호? 이게 비밀 암호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연습생 때 저희 대표님께서 There we go. CEO is brought up, 네. 말, 뭐라 해야 되지? 그 말이 되게 항상 하시는 말이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이런 말투가 되게 특이하세요. 그래서 저희 항상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So, there's actually the CEO that was like Oh, just do it casually. That is how he said it. 그럼 멤버들 한번 그거 지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암호는 저희 매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냥 모든 순간에 하오 올라가거든요. They actually do that before they go up on stage. Oh, okay. 원래 구호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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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가 원래인데 제가 바뀐 거 보여 드릴게요. Okay, so it was actually different, but it changed to this. So let's actually hear them. 오늘 무대도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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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유 있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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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유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Wow, they changed it like that. That's so, so good.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Let's give out the second question. When I first met the members, I thought I was the prettiest one out of all. 멤버들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제일 예쁘다! 라고 생각했었다. 솔직하다. 솔직하게 OX 들어주세요. OX, 하나, 둘, 셋! 어, okay. 네, 지금 그 디아 씨, 그리고 수아 씨, 그리고 로라 씨. 우와, 우와. 네, 상대상으로 또 나뉘어졌는데 디아 씨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예쁘게 낳아주신 딸 열심히 자신감 있게 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디아 씨, 이 말씀하셨죠. 네, 어머니께서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이 제일 이뻐야 하는 거니까. 그쵸. 로라, 제가 제일 이뻐... 네, 네네. 얘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 네, 그래 수아 씨도 한번 아까 O를 들으셨는데. 아, 네, 저는 누구보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는데 아, 진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 네. 수아 씨는 아주 높은 자신감 있게 살아라. 아주 높은 자신감 있게 살아라.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는 OX가 아니고 그냥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픽시의 10년 후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슈퍼스타!! 슈퍼스타!! 슈퍼스타! 슈퍼스타! 미투! 미투, yes! donne. 슈퍼스타!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로 아, 단어로? 10년 후 모습. 10년 후 10년 후에는 엘라언니가 몇 살이 있었나요? 엘라가 10년 후에 몇 살이 있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한창 좋을 때네 응, 그니까 그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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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기회를 마무리할 때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 조금 말씀해주세요, 멤버분들 Let's hear about their future plans too 네,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이번 세 번째 활동을 했던 이제 비이치드와 중독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함께 행복하게 윈씨와 마무리를 잘하는 게 저희 올해의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저희가 픽씨는 새로운 모습으로도 다가갈 예정이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아리랑 뮤직 에세스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엘라 여기 엘라 여기 랩돼서 세 번째 프로모션을 마무리했고 이번 달에 팬들과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달에 새로운 사진으로 돌아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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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과 저희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사랑과 поддерж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번 곡은 moonlight의 픽씨 그리고 SAW DJ Likes와 픽씨 지금 이 스튜디오에 담겨있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일도 하면 뮤직 에세스 하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네 네일도 뮤직 에ек세스 감사합니다 안녕!